서산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, 법인택시 운전자를 대상으로 서산시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. 지원금은 모두 52억여 원으로 관내 5천여 개 사업장에 51억 5천여만 원, 법인택시 운전자 169명에 8,400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. 한편, 시는 충남도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일인 지난해 12월 29일 이후 폐업으로 사업체를 양도한 40여 업주들에게도 제외됐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.